요즘 푹 빠져있는 것, 원피스! 맞아요, 제가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는데 웬만한 걸 다 봐서 이제 다시 백 투 더 오지 백 투 더 오지 그래서 원피스를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애니 보면서 운 게 딱 두 작품인데 둘 중에 한 작품이에요 하나는 뭐예요? 그 암살 교실이라고 암살 교실에서 울었어? 안 울었어? 그거 부모컬레 그니까? 진짜? 그건 그냥 이입할 수 없어 그냥 너무 판타지야 원피스 더 판타지 아니야? 어, 원피스 더 그렇긴 한데 그 여러분 동료 애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암살 교실은 완전 암살 교실은 그게 그 선생님의 정의 보세요, 암튼 난 진격의고인 진짜 슬퍼 진격의고인 너무 웃겨 헬스장 정 떨어지는 애니메이션 암튼 죄송해요 와 우리 진짜 애니 진짜 좋아하나봐 길어졌네 레스파 어떡해 Anyway 아 에어오 예 아 에어오